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즘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히브리스 12장 말씀 아시지요? 주님이 주시는 징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진짜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고 아프기보다는 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징계받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노글노글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약이 될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은 인내에요. 인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경주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냐고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호하심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빛이 내가 분명히 처음에는 제대로 된 빛을 보면서 진리를 보면서 그 빛을 따라가는데 사방에 빛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가짜빛이. 가짜빛이 여러 개 있어서 마귀가 거짓된 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거짓 불을 딱 켜고서 여기가 진짜 여기가 진짜 이런 식으로 마귀가 그렇게 현혹해요. 이게 나를 생각하는 거. 아니면 교리를 따라가라. 아니면 은사주의를 따라가라. 아니면 천국지역만 보는 데를 그런 거 입신하는 이런 데를 따라가라. 이런 식으로 마귀는 뭔가 다른 횃불을 보게끔 만드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치 않으면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수로 충만하고 아주아주 충만해야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로 설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설미치면 제 정신이 자꾸 돌아와요. 내 정신이 자꾸 돌아와서 나를 자꾸 챙겨요. 나를 자꾸 챙기면서 내가 편한 쪽을 자꾸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설미치는 게 아니라 완전 예수님으로 미쳤다. 예수님의 신이 완전히 나에게 임했다. 그러면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분별을 할 수가 있고 이 마음이 말랑말랑해서 죄된 생각들과 죄된 마음들이 나한테 올라올 때 내 수면 위에서 올라올 때. 이게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결한 사람 하나 없는데 이게 수면위로 딱 예수님이 꺼내줘요. 그때 내가 나를 생각한다면 타협을 하겠죠. 타협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 이런 마음 두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이 정도 생각하는 것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걸 쥐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모른 척하고 버려버렸다면 이제는 다시 그거를 잡고 내 앞에 갖다 놓고서 예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끌고 오는 게 아프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내가 나의 쓴뿌리 이런 게 발견됐을 때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분들 특히 회피하는 거 잘하거든요. 부부싸움 할 때도 확 회피해가지고 방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대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처럼 저도 저는 회피형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연단 계속 받다 보니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서 도망가고 싶은 건 아닌데 뭔가 이 연단을 그냥 도망가고 싶은 안 받고 싶은 마음이 은근하게 올라오는 걸 느끼면서 이게 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엄청 씨름을 했었어요. 지금도 씨름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사실 그런 마음 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요. 손에 뭐가 안 잡히더라고요. 집안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어떤 마음이 또 드냐면 세상적인 걸로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살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TV 보면 아무 생각 안 하잖아요. 시간이 너무 잘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다른 물꼬를 찾는 거예요. 다른 위로받을 것들. 그게 뭐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뭔가 어디 도망가고 싶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평강을 찾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기도했어요. 단순하게. 그냥 다시 기도하고 마음은 여전히 괴로운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괴로우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기도를 계속 계속 하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평강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웃더라고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서 받을만하다. 이런 마음조차도 이런 괴로움조차도 받을만하다.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그럴 때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소에 힘들지 않을 때는 이런 말씀들이 달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정말 힘들 때 내 마음이 처절할 때 이 말씀을 읽으니까요. 너무 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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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이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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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이렇게 보여요. 아침에도 차 안에서 성교사님 차 타고 오면서 이걸 읽는데 너무 또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보면 또 2절에 리듬의 주여 또 온정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면서 또 저한테 그래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저는 그 앞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영적으로 봤을 때 저 하나님을 만날 것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것을 저 멀리 있는 그 곳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그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를 얻게 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참으시고 또 여기 보면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셨대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교회 안에서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죠. 제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 거거든요. 사실 저 혼자서만 아무도 모르는 저 혼자만 약간 부끄러운 게 있어요. 사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하사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당했구나.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그런데 부끄러움을 게이치 않았대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해야 되냐. 게이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 얼굴 화끈화끈거려. 도망가고 싶다. 너무 창피하다. 이런데 게이치 않았대요. 게이치 않을 정도로 이 즐거움을 크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은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피 터지게 나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싸워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정말 눈 씻고 봐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 전에 다 죽어요. 영적으로 다 전멸하게 돼요. 근데 나는 정말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나 사도바울처럼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나 하니까 손에 별로 꼽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또 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라는 게 듣고 그냥 이렇게 꽃방에 끼는 거잖아요. 별로 와닿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흘려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꾸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책망을 들었을 때 대부분 100의 100은 쭈그러져 있어요. 100의 100은 처음에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모든 책망이 처음부터 기분 다 좋진 않더라고요. 책망 딱 받으면 기분이 일단 안 좋아요.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이 있고 내 욕심의 장막이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기분이 딱 안 좋은 것부터 딱 들어오는데 얼른 예수님의 정신이 임해가지고 이거를 예수님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는 건 예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렇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기서 울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래요.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징계를 받...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래요. 하나님의 아들도가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져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징계가 있고 책망이 있고 예수님의 꾸질함이 있으면 난 예수님의 진짜 자녀라는 것을 그게 확증이에요. 그게 확증이에요. 그래서 뭔가 계속 오기는 오는데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더 이렇게 완전 짓누를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더 지금보다 더 짓누를 거다. 너를 더 이렇게 짓밟을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고 또 감사한 건 그렇게 해야 제 안에 있는 이런 불순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멀쩡해 보이고 아무 마음이 병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나만 알게 해서 예수님 또 인격적인 부분이 있으셔서 남들에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들춰내는 게 있어요. 들춰내다 보면 창피한 것뿐이거든요. 창피한 것들 주로 창피하고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꺼내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이렇게 파바박 튀어나가요. 내 자존심, 내 교만, 자랑하려는 거, 으뜸이 되려 하는 거, 앞서려고 하는 거, 선생이 되려 하는 거, 가르치려 드는 거, 그리고 이간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험담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이런 모든 악한 나의 성품들, 악의 성품들은 이게 파바박 튀어나가는데 한도 끝도 없이 나가요. 한도 끝도 없이 나가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높은 반열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지금 받는 이 고난이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더 높은 반열로 올리기 위함이래요. 우리 모두에게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담받고 고난받고 시험받고 징계받고 징계를 내가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니까 만지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보면 되게 많이 만지는 사람 있어요. 같이 져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름 말하면 안 들려나? 이름 말하면 강집사님이라고. 그래서 저랑 붙여놓고 예수님이 제가 저를 통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 강집사님은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예언을 엄청 낮추는 예언이 자꾸 나오니까 저도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예언을 해줄 때마다. 딱 예언 받을 때만 되면 여기 식은땀이 딱 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뭔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무서운데 그러면서 서로를 낮추는 걸 알았어요. 서로를 낮추고 저도 예언해주고 나서 저도 마음이 확 깔아앉으니까 기분이 일단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남일 같지가 않아서 남일 같지가 않고 그걸 겪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겪어보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는데 그러니까 공감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또 더 속 깊은 얘기도 하게 되고 또 예수님 앞에 좋은 동역자로 같이 가게 되는 또 그런 장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연담받고 고난받고 쓰임받고 뭔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엄청 이렇게 엉겨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니까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서로 막 다뤄요. 이 사람 A랑도 다르고 B랑도 다르고 C랑도 다르고 그래서 또 여기 끝나면 또 D를 준비해서 예수님 D랑도 막 붙여놓고 막 볶아내요. 볶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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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볶아 그런 다음에 좀 끝났다. 그러면 이제 E랑도 볶아. 끝이 없어요. Z까지 갔다가 Z에서 다시 A로 가. 그래서 또 볶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이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입니다. 이게 정말 약이에요. 저는 여태 제가 받으면서 사람 연단 계속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람 연단 계속 시킬 거라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기 제일 좋은 거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우리가 보는 편견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되냐면 보석으로 바라봐야 된대요. 그 사람을 나를 만들어주는 내가 원석인데 그냥 돌덩어리 같이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인데 그래서 그냥 돌덩이 같은데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줌으로 나를 팍 깎는 거예요. 깎으니까 여기가 조금 이렇게 반짝반짝해지고 또 B를 붙여놔서 여기를 팍 쳐서 여기가 또 반짝반짝하게 해주고 그래서 반짝반짝 반짝반짝 다 다듬어서 나를 보석되게 해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보석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보기에는 왼수인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보석이라는 거 나를 특히 부부끼리는 엄청 반드시 받아요. 100%예요. 부부는 200%예요. 그래서 부부끼리 반드시 연단을 하고 나랑 제일 안 맞는 사람 붙여놓고 예수님이 깎는 거거든요. 나랑 제일 안 맞고 나랑 너무 달라. 우리 성교사님이랑 나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붙여놓고 팍 깨트리는 거예요. 성교사님은 저 때문에 엄청 깨지고 저도 성교사님 때문에 엄청 깨지고 식성이며 취향이며 유머며 이런 거 전부 달라요. 저희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교사님 유머에 제가 웃는데 10년 넘게 걸렸어요. 안 통해요. 성교사님이 유머하면 사람들 막 빵빵 터지는데 저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웃기려고 옛날에 몇 년을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이게 많이 이렇게 닮아간 거예요. 닮아가면서 식성도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 치킨을 먹는다. 저는 뼈 있는 거 먹고 뜯어 먹는 재미가 있어서 뼈 있는 걸 먹는 성교사님은 저희 순살을 먹고 저는 계란을 반숙을 먹는데 성교사님은 완숙을 먹고 성교사님은 계란말이를 좋아하는데 나는 계란찜을 좋아하고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난 매운 게 너무 좋은데 성교사님 매운 게 싫다고 그러고 나는 느끼한 건 딱지 생긴는데 성교사님은 느끼한 걸 너무 잘 먹고 나는 밥이 좋은데 저긴 빵이 좋다 그러고 하나도 안 맞는 게 없는데 이게 부부로 붙여놓으니까 이걸 맞춰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성교사님한테 맞춰가고 성교사님도 어느 정도 제가 매운 걸 좋아하니까 매운 걸 같이 먹어주고 하면서 제가 싫어하는 걸 성교사님이 좋아하면 맞춰서 먹어주고 또 제가 좋아하는데 성교사님이 만약에 싫어해도 제가 칼국수를 좋아하는데 성교사님은 칼국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니까 그냥 억지로 같이 가줘요. 이게 뭐냐 자기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자아 처리예요. 그래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부부도 이렇게 안 맞는데 여기서 서로 완전히 남남인 형제 자매가 만났는데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안 맞겠어요. 그러니 나를 깎기 제일 좋은 제격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예를 들어 저 사람 통해 내가 연담받는다 하면 기도를 집에 가서 뭐라 하냐면 비결이 있는데요. 저 사람 예수님 제발 덜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 때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저 사람 축복해주세요. 저 사람 나를 깎으려고 예수님 붙여놓은 도구인데 저 사람 축복해달라고 나도 저 사람 통해 잘 깎이게 해주시고 그게 피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 때려주세요. 이건 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저 사람 예수님 나한테 이게 딱 진짜 본격적으로 붙여놓고 나를 연단하기 시작하셨는데 나 잘 깎이게 해주세요. 피하지 않고 잘 받게 해주시고 제발 잘 견디게 해주세요.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제발 썩내지 않고 잘 받게 해주세요. 저 잘 받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놓고는 축복을 해주는 그럴 때 그 축복에 그 사람한테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저한테도 축복을 줘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해요. 저 사람 때려주세요.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 빨리 나서줘야죠. 빨리 빨리 난 예수님 뒤에 숨을 거예요. 이러면 예수님 이건 어린아이 짓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장성한 사람은 마음이 아프지만 내 마음은 저 사람이 좀 밉지만 그래도 예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저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되어서 예수님 오시는 날 꼭 들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는 징계와 고난과 또 여러 혼란들은 다 우리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때라고 못난 부분들 요거 고쳐야지 저거 고쳐야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만지실 때 예수님께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삐져나가고 화내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예수님 저 잘 받게 해주세요. 고칠게요. 고칠 수 있게 더 만져주시고 또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을 그 사람도 예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 뜻대로 살다가 그 자도 꼭 천국 가게 해주시고 저 또한 꼭 잘 다루신 받아서 꼭 들림 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오히려 축복의 축복을 낳는 귀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하며 사랑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